김선철 경민호 국등을 한다는 그런 소식에 외인이 역대 최대 2조 8천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 금액은 2020년 11월 20일 2조 4천억가량을 뛰어넘는 순매도였죠. 그리고 또 기간 같은 경우도 1조 3백억 정도를 오늘 매도를 좀 보여줍니다. 개인 투자자가 3조 7,820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지만 지수의 방어는 일단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한 여파로 미국 증시죠. 미국의 3대 지수가 줄줄이 하락을 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하락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3천선이 붕괴됐지만 막판에 힘을 좀 실어줬습니다만 3,012포인트로 마감을 하면서 어제 대비로 86포인트를 하락을 보였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전일 대비 22포인트 하락을 한 914.94포인트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키포인트로 다음 주 증시를 지켜볼 때 포인트를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일단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을 대거 이탈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고 좀 한번 제가 뉴스나 다른 걸 검색을 해보니까 경제 회복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 대거 자금이 유입된다는 어떤 이슈로 인해서 국내 한국 증시에 있던 자금이 대거 이탈했던 하나의 키포인트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다음 주 월요일날은 또 3일절에 쉬죠. 화요일부터 증시를 보실 때 이 부분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도 좀 한번 보셔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니케이나 상해 종합지수도 하락을 좀 큰 폭으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보셔야 될 거고 환율도 오늘 같은 경우는 14원 50전 상승한 1124원 5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수출업종에는 굉장히 좋죠. 반도체, 자동차 수출업종이 굉장히 좋은데 특히 이제 유가를 수입하는 정유자 이런 부분은 좀 또 다시 재무구조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 꼭 염두해 주시면서 오늘 금요일 또 김선철의 슬기로운 투자생활 제5강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4강 패턴을 공부하면서 상승, 상승이 어떤 반전형에 어떤 게 있나 그렇게 좀 했었는데 그 시간대 좀 하나 이제 마무리를 못한 거 원형 바닥형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은 하락 반전형까지 해서 여러분 시청자분들과 함께 준비해온 자료를 놓고 공부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 보시면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패턴이 우리가 정형화 부분을 좀 말씀드렸어요. 몇 가지 형태로 지난주 이제 TV를 시청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주가는 항상 상승과 하락의 반복이 있다. 이것이 이제 M자와 W자를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몇 가지 형태로 정형화된다는 거는 꼭 굳이 국한돼서 이해는 하지 말자. 항상 오늘도 뭐 100포인트 가까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럼 그 지지선이 있고 저항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꼭 구태여 정형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주가는 상승과 하락의 반복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는데 그때 지지선과 저항선이 어디에 부딪혀 있는지를 꼭 우리가 염두를 하면서 지켜보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패턴이라는 거는 주가의 흐름에 대한 대입과 주가의 등락률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상승과 하락 이런 부분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패턴이다. 이 안에는 이동평균선과 주가의 흐름 즉 캔들이죠. 이 부분을 꼭 우리는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준선이 있었습니다. 기준선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5일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이 단기 매매를 하실 때 그리고 즉 20일 이동평균선이 생명선일 때 이 자리가 기준을 만드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이 자리를 저항과 지지를 놓고 보시는 또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선은 사실 목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고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죠. 그 만들어진 수평선으로 이 수평선으로 주가의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면 주가는 상승한다고 보고 하향 돌파하면 주가는 우하향 하라 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선을 좀 잡기 애매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우리 신뢰분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은 우리가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1강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M자와 W자는 계속해서 구간 반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선을 책정을 할 때 지지가 있고 저항이 있는데 이 구간에서 5일과 20일 이동평균선을 놓고 딱 봤을 때 나의 기준선은 사실 있어요. 왜? 매매가가 있기 때문에. 기아차를 10만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그 다음 8만 6천 원, 8만 7천 원, 8만 4천 원대가 지지가 될 테고 그 시가의 이상이 또 저항이 될 수 있는 부분 기준은 항상 있다라는 거 주가의 캔들에 의미가 있고 이동평균선 안에 기준선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상승 반전형 지난 시간에 못 했었죠? 그러면 상승 반전형의 패턴에 또 원형 바닥형이 있어요. 원형 바닥형은 항아리 모양이죠. 둥글게 내려갑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준선이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그림을 한번 딱 그려놓겠습니다. 주가는 계속 떨어집니다. 이동평균선에서 5일 이동평균선에서 은봉이 출현을 하면 매도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도에 시그널 신호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봤을 때 여기까지는 과거예요. 우리는 매수를 찾으십시다. 어디서 매수를 찾아야 되는지만 지금부터가 숙제예요. 시청자 분들하고 저하고. 그러면 일단 기준선이 잡혀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하에 판단을 했을 때 추세를 한번 그려보시자고요. 추세를. 주가가 계속해서 연일 떨어지니까 거래량이 없던 거래량이 증가를 합니다. 사실 거래량도 추세라는 게 있죠. 점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거래량이 터질 때는 다시 추세가 우상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연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왜 추세의 방향을 이렇게 하락 패턴으로 그림을 그렸냐면 항상 어느 정점에 다다르면 주가는 항상 지지를 합니다. 지지를 받쳐놓고 여기가 1강에서 처음 배웠던 골든크로스가 생기겠죠. 자 여기가 바닥인 줄 알고 샀으면 최고의 차티스트죠. 그분은. 그런데 여기서 사서 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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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보다는 미리 선추매보다는 최소한의 모든 시그널을 통합해서 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또 특히 뭘 보자고 지난주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이 100만 주가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최소한의 2.5배의 이상의 거래량이 실린다고 특히 뭐가요? 순매수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정점을 다다르면 주가는 반드시 부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거래량 지표와 플러스 캔들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상승 반전형 패턴에서 원형 바닥형이 가장 기본적인 V자 반등도 완바닥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겠지만 원형 바닥형은 둥글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자리를 그냥 우리는 지지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완바닥, 투바닥 이런 개념적인 걸 봤을 때는 이 부분을 그냥 바닥점 지지선이라고 편하게 설명을 저는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본다면 매수 포인트가 있습니다. 매수 포인트가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면 최고의 차티스트라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분할 매수랍니다. 저는 분할 매수를 원칙을 해요. 예전에 소리바다를 작년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저는 사실 소형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잘 가던 소리바다가 이 차트를 소리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500원대가 있어요. 400원이라고 해요. 3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소리바다가 갑자기 쭉 빠집니다.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르니 캔들이 주가가 5일 이동평균선에 안착을 하더라고요. 양봉만 준 게 아니라 은봉도 실렸었습니다. 그런데 큰 은봉은 안 나왔어요. 양봉이 나오면 밑고리 은봉이 나와도 밑고리가 나오겠죠. 뭐 윗고리도 있겠지만 그런데 계속해서 5일선에서 타는 모습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입성을 했습니다. 정말 소액으로 입성을 했어요. 그러더니 500원 정도의 어느 정도의 상한가가 딱 나오더라고요. 상한가가 그 다음은 상한가가 풀렸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과거에 조금씩 이런 차트를 보면서 많은 연구를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차트를 놓고 내가 좋아하는 업종 테마 종목이 있으시면 이런 차트를 한번 보신 다음에 분할 매수를 꼭 해주십시오. 천만 원을 가지고 한 번에 들어가는 그런 매매가 아니라 오늘은 100만 원 내일은 50만 원 정도로 했을 때 점점 이 종목을 무조건 매수를 하고 싶어 사야 돼 나는 보유를 하고 싶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꺾여지는 차트에서도 한 번 실수를 했습니다. 매수 실수를 했어요. 이 자리가 어느 정도 바닥점인 줄 알고 그런데 지켜보니 원형 바닥형으로 해서 둥글게 돌아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가는 5일선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럴 때도 분할 매수를 원칙으로 해주십시오. 저와 시청자분들은 어떤 매매 원칙이 좀 틀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증시가 조정파동이 있다고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도 하락장이 좀 있을 거라고 일단은 전문가들은 열어놓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부분이 미국의 3대 지수를 계속해서 연일 하락장으로 만들지 그걸로 인해서 한국 증시가 영향은 있겠지만 이런 패턴을 가지고 찾더라면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는 나의 매입가의 손절 부분만 지켜주신다고 하면 충분한 패턴 공부로 해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형 바닥형에서는 기준선에서 캔들이 움직일 때는 분할 매수를 하면서 진입시점을 찾아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거래량 꼭 보십시오. 어디에 거래량이 가격대에 가장 포인트를 주는지 그 자리가 순매수가 있는지 순매수가 있는지 평균 거래량보다 낮아지면서 매집을 하는지 이 부분만 꼭 체크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예상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상승을 지난주와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는 하락 반전형 패턴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락 반전에는 6가지 정도의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V자 천장형과 하락 삼각형을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약색 박스건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박스건 매매 구간 최근에 바른손 바른손 E&I를 보니까 박스건 매매를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박스건에서 지지를 받고 돌파하는 그런 주가의 예측 차트를 굉장히 선호하는 입장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V자 하락삼각형을 먼저 공부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삼중천정형 이중천정형 원형천정형을 학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중천정형은 다 추세 이탈은 맞아요. 추세 돌파 추세 상향 추세 하향은 맞는데 이 부분을 다음 주 세 가지는 다음 주에는 차트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은 V자 역 V자죠. 역 V자 천정형과 하락삼각형을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반영의 패턴에서 하락 삼각형이에요. 이 구간을 왜 제가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냐면 코스피가 3200을 역사적인 날짜를 기록을 했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3000선도 붕괴가 됐다가 한 3주 전이었죠. 제가 하연아님하고 방송을 할 때 하연아님이 파란색 옷 입고 왔을 때 3000포인트가 지수가 내려앉았을 때죠. 3200선을 기록을 하고 계속해서 차츰 하향이탈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지지선을 꼭 놓고 보시자고 했죠. 지지 지지선이라는 걸 지금도 모르신다고 하면 그 가격대 있죠. 가격대 지금 자리가 지금 자리보다 지금 자리보다 바로 밑에 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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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잖아요. 이 자리가 은봉이에요. 여기가 시가죠. 그러면 여기 고가를 한번 찍었어요. 그러면 저가가 나오겠죠. 그러면 종가가 있겠죠. 은봉이면 시가가 종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은봉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전저점을 찾으세요. 전저점. 전저점의 시가자리 은봉일 경우에는 그리고 양봉일 경우에는 그 저점을 찾으세요. 밑꼬리 부분까지도 그러면 지지선은 충분히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거꾸로 얘기를 하면 바로 그게 저항이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셨나 모르겠지만 지지와 저항은 M자와 W자처럼 계속해서 바뀐다. 순환구조가 된다라는 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가 3200포인트 선에서 고점을 찍고 계속 이탈을 합니다. 그럼 오늘 3000포인트 밑으로 빠졌다가 3012포인트 정도에 마감을 했죠. 이거를 추세를 그려보세요. 그러면 저항을 못 들어요. 어느 정도 지지를 했고 또 저항을 못 들어요. 추세잖아요. 하락 추세. 하락 추세. 이 하락 추세에서 우하향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바로 하락 반영 패턴에서 가장 크게 하락을 하는 하락 삼각형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걸 가지고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적으로 본다면 하락 삼각형이 쭉 주가가 빠질 때는 가장 크게 빠집니다. 가장 크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공부를 하시면서 데이트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 또한 그리고 스윙이나 중장기를 하시는 분들도 하락 삼각 패턴이 가장 중요해요. 정말이에요. 역부위자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런 패턴의 저항 저항 저항을 찾으시면서 지지는 바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차트에서는 1차 매도 시점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가정하에 3200포인트 선에서 기아차를 10만 원의 매수를 하셨으면 이 자리는 바로 뭐가 돼요? 손절가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냥 매도라고 했지만 하락 반전형이니까 상승이 아니고 하락 반전형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릴게요. 손절가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지는 부딪혔어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해서 어? 하락 추세니까 저항을 못 두르네. 저항을 못 두르려면 그냥 단 몇 프로에도 먹고 그냥 탈출을 하셔야 돼요. 찍고 계속 흐르면 또 본전이 오고 원금은 찾을 수 있겠지만 이게 또 하향이 탈할 수 있잖아요. 또 하향이 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우리가 하락 반전형 삼각 패턴에서는 계속 저항을 돌파하는지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었을 때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V자 반등이 나오겠죠. 여기는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V자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V자 반등이 나오면서 눌림목 한 번 주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하고 또 쭉 올리면 뭐가 돼요? N자 파동이잖아요. 그러면 지지받고 뚫고 그럼 여기서 쭉 올라가면 가장 우리가 주식을 공부할 때 차트 공부할 때 엘리어트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엘리어트 파동이론 1파, 2파, 3파, 5파까지 가고 A, B, C 떨어지는 걸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그럼 N자 파동이 크게 나오면서 움직이는 이런 추세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락 반전형 패턴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V자 반등이 나오겠지 N자 파동이 나오겠지라는 예측을 갖고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시장을 우리가 이기지 말고 예측만 해요. 예측만 올라가면 할 수 없겠지만 이게 지금 구간에서는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이 저항을 뚫으면 N자 파동이 나오겠지만 V자 파동과 그런데 아직 저항을 뚫지 못한다는 하락 반전형 패턴의 가정화의 가정화의 학습법을 갖는다고 하면 이 구간에서는 저항을 전혀 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준비해온 차트를 놓고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이 차트를 놓고 봤을 때는 하락 삼각 패턴이 딱 보여주실 겁니다. 하락 추세선과 지지선이 수평이나 삼각형으로 수평선 아래 돌파시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매도 이거는 돌을 수도 있어요. 우상향으로 반드시 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하락 반전형 패턴에서 우리가 이 1차 매도 시점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손절가로 보자. 고점에서 샀으면 손절가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차트로 다시 넘어가면 최고가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쭉 본다고 하면 이제 다음 이거 끝나고요. 다음 거 이제 공부하는 역 V자 차트도 사실은 여기서 나온 거는 사실입니다만 하락 삼각 패턴에서 방금 그림대로 저항 못 들었잖아요. 나오다가 저항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매도를 우리는 손절가도 포함을 시키자. 왜? 여기서 매수했으면 여기서 매수했으면 그러나 또 이런 걸 가지고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걸 가지고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지지를 어느 정도 바쳤습니다. 그러면 추세를 어느 정도 그렸을 때 제가 1강에서 뭐라고 했어요? 주가가 역별 상태에서 돌을 때 5일 이동평균선에 뭐가 움직인다? 캔들 주가가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어요. 딱 보니까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역별 상태가 됐어요. 5일 20일 60일 다 깨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캔들이 5일 이동평균선을 먼저 돌파를 하고 주가가 우상형으로 나왔어요. 이럴 때 쭉 보니까 최근에 가장 5일선이 붕괴됐던 은봉절이 저항대를 뚫지 못했으니까 예측이잖아요. 예측. 예측을 하면서 주가는 빠졌을 때 다시 수익구조는 조금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반대로 역발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무조건 지수만 가지고 쫓아가시는 그런 투자자도 있겠지만 정말 차트를 조금 어느 정도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또 이런 차트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구조로 가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문의 오시는 분들도 차트 기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때 역별 차트를 저같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니면 이런 고점에서 단타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구간에서도 패턴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락방전 하락삼각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점은 항상 존재합니다. 왜? 하락 추세의 기준점이 돼야 되잖아요. 첫 번째 하락 추세의 첫 번째 요인이 되는 고점은 항상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쭉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르면 이게 우상향을 할 건지 다시 하향을 할 건지 이때는 수급 주체를 주가를 관리하는 수급 주체에 마음대로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일선이 붕괴되는 자리는 은봉캔들이 생긴다. 그리고 거래량 지표도 우리는 꼭 체크를 하면서 데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가 스윙으로 갈 때도 그렇고 장기 투자를 할 때도 똑같은 패턴은 나오게 됩니다. 하락삼각형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크게 하락을 한다. 손실률도 굉장히 크다. 여기가 3200포인트라고 가정을 해서 쭉쭉쭉 내려온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럼 제가 지금 코스피가 만약에 오늘도 3000선을 지키려고 계속 움직였죠. 2910포인트인가요? 거기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엊그저께죠. 엊그저께 지수가 70포인트까지 빠질 때 오늘도 마이너스 지수가 90포인트까지 빠질 때 마이너스 70포인트 플러스 20포인트까지 올렸었어요. 그때 보니까 자동차 업종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먼저 순환구조로 올렸습니다. 오늘 기아차 또 무슨 공시도 이슈 그냥 뉴스가 좀 나왔었죠. 애플하고 어떤 얘기가 또 나왔는데 그게 과연 시장에서 기아차의 주가를 재무구조까지 이룰 수 있는 모멘텀이 될지는 우리가 팬덤한테까지 지켜봐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하락삼각형은 가장 중요한 거 하락 패턴이 가장 크다. 하락장이 가장 크다. 그리고 항상 고점이 존재하는 그 부분은 첫 번째 요인이 된다. 여기가 없더라도 여기가 고점이 되면서 하향 이탈을 하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하시면서 정리를 하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님 여기서는 우상향이 나올까요? 우하향이 나올까요?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가는 주가는 항상 관리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수급이 있죠. 그렇다고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차를 주가를 관리를 못합니다. 왜? 항상 했지. 선물, 개별 선물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비차익과 차익거래로 매수, 매도 포인트를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3조 이상의 물량을 사들였다고 해도 주가의 방어적인 모습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렸죠. 선물 차트도 무조건 이해를 하시면서 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지선과 저항선을 뚫어지게 쳐다보셔야 돼요. 이게 안 나오면요. 이게 안 나오면 저항 아무리 무조건 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어디가 저항이지? 정고점을 찾으세요. 저항은. 저항은 정고점을 찾으십시오. 정고점의 고점이나 전정고점의 고점이 바로 저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항선을 돌파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TV에서도 그렇고 제가 설명을 할 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뭐라고? 저항은 무조건 정고점 시가 종가를 뚫어야 된다. 그 자리를 돌파하러 못하면 다시 주저앉을 수 있다. 예를 들었을 때 박스건 매매라고 가정을 해요. M자와 W자를 계속 구분을 합니다. 지지는 잡혀 있어요. 저항은 잡혀 있어요. 저항을 뚫어야 우상향으로 가고 지지가 깨져야 더 낮은 단가에 매수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데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지선이 깨지면 손실률이 더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박스건 매매도 항상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보셔야 되고 지금 하락 삼각형 모습 패턴이 나왔을 때도 우리는 뭘 봐야 된다? 항상 지지와 저항 보시면서 매도와 손절가는 무조건 지키면서 가셔야 된다. 특히 머릿속에 암기하시라는 거 M자와 W자 구간 반복은 무조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이 바로 뭐다? 상황적으로 반복 구간에서 지지와 저항은 무조건 찾으면서 지키면서 돌아간다. 그리고 지지와 저항은 계속해서 패턴이 바뀐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지수가 3000포인트까지 밀렸다가 갔습니다. 그럼 다음 지지가 어디가 될까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하러 오기 전에 기차에서 차트를 잠깐 모바일로 봤지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2950선도 위태로운 거죠. 일단은 계속 확인을 하잖아요. 고점이 이만큼 올라가면요. 하방신호는 계속 열려있어요. 어제 나스닥 미니선물 차트를 보는데 무섭더라고요. 계속 하락을 주는데 매수를 조금만 매수 신호를 주잖아요. 그냥 하방을 계속 주더라고요. 하락을. 자 이거를 그냥 선물 차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주가를 올리려니까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를 포지션을 하신 분들은 수익이 이만큼 나오겠죠. 하지만 나는 주가가 올라갈 줄 알고 매수를 잡았다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그만큼 손실주의로 크잖아요. 저도 손실 볼 때도 있고 누구도 손실 볼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는 좀 신중하게 기준선과 저항을 잡으시면서 상승추세인지 하락추세인지 이런 것도 보시고 여기서 뭐 어차피 V자 반등이 좀 나아졌으면 좋았는데 나오진 못하고 다시 꺾어지는 이런 모습의 연출이 좀 나았을 때는 우리 추천자분들께서 꼭 지지 M자 W자 저항 무조건 머릿속에 암기하시면서 들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락 반전형 패턴 두 번째 역 V자예요. 역 V자 천정형인데 방금 본 앞서 본 차트도 자 여기가 없습니다. 고점이 찍히면서 항상 고점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왜 추세를 그리기 위한 1차 시그널 신호가 존재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V자 역 V자 천정형은요 상승 추세가 이렇게 지금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저항때나 이 회사의 이 회사의 재료나 공시가 사라졌을 때 쭉 빠집니다. 쭉 빠집니다. 자 오늘 제가 숙제 하나 드릴게요. 오늘 숙제 하나 드리는데 음 제가 오늘 이 자료를 하나 좀 놓치고 온 차트가 있습니다. 자 AB 프로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어요. AB 프로바이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방송 오늘 11시에 보시고 오늘 본방송 보시고 HDS 살짝 열어보세요. 그 차트를 보시면 일봉주봉이 이 모습이에요. 일봉주봉이 정말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락 반전형 패턴 중에서 역 V자 천정형이 고점을 치고 줄줄 흐를 때 정말 여기서 진짜 신음소리 많이 내실 거예요.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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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추세가 시작했던 자리가 이 구간에서는 지지선이죠. 저항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은봉이 떨어지면서 한 번 더 가려고 하는데 계속 못 가요. 또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캔들을 가지고도 공부했을 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타방송 모니터링도 하잖아요. 저도 이제 전문가라고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더 좋은 학습법과 종목과 이렇게 핸드링을 해드리고 있지만 저도 타방송 전문가 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학습법과 어떤 종목을 회원 분들께 시청자 분들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지 저도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데 어떤 전문가 분들은 캔들만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동평균선만 가지고 매매의 어떤 특이성을 찾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그림 중에서 본다고 하면 단순해요. 단순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이게 오히려 이동평균선으로 가정을 해요. 은봉 떨어졌다고 쳤을 때 쭉쭉쭉 빠지겠죠. 그러면서 이런 자리에서 또 캔들의 주가 흐름이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또 한 번 포인트 드릴까요. 이거를 역 V자 천장형이 아닌 하락삼각 패턴을 그림을 한 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봤을 때는 하락삼각 패턴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보여드린 차트로 넘어가면 역 V자 차트가 나오겠죠. 이런 모습이 패턴은 공생공전을 합니다. 그림은 비슷해요. 단지 그거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역 V자 차트 방금 말씀드린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역 V자 패턴이기 때문에 꼭 오늘 보셔야 돼요. 그런데 고점에 존재를 한다는 이유는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전고점을 뚫지 못하면 하락이라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다음에 오일선에 은봉이 생기는지 장대 은봉이에요. 전일대비보다 최소한 7% 이상의 장대 은봉이 발생이 되고 순매도가 어느정도 실렸을 때는 무조건 탈출을 하십시오. 그리고 수익이 나으신 분들은 그 이상의 수익이 나셨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차익분을 가지고 대응 전략을 하신다고 하면 역 V자 차트에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으시고요. 하락상각화 패턴에서는 저항대를 뚫지 못하고 단기적인 매매를 하실 분들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 구간에서 좀 본다고 하면 그러면 전문가님 이거를 그냥 여기까지는 설명을 들을 수 있는데 이게 과연 하락상각화 패턴에서 왜 지지 부분을 더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매수 포인트가 안 나옵니까? 라고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지선은 지지선은 밑꼬리까지 인정을 하자고 했잖아요. 밑꼬리까지 몸통이 발생이 됐다고 칩시다. 양봉이든 양봉이든 은봉이든 그런데 여기서 밑꼬리를 달았다고 쳐요. 이만큼 은봉이 발생됐는데 밑꼬리가 이만큼까지 왔어요. 그럼 이 자리 구간까지도 지지선이 돼요. 그럼 이걸 거꾸로 설명을 드리면 윗꼬리까지 나오는 캔들 주가의 모습이 나오면 이 자리가 저항이 되고 지지선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양봉의 모습이냐 은봉의 캔들 모습이냐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단지 시가와 고가의 차이에요. 단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윗꼬리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요. 밑꼬리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지선을 보실 때는 밑꼬리까지도 꼭 보셔야 된다는 거를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락 패턴을 우리가 좀 공부를 역부위자 천장에서 보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큰 그림을 보십시오. 큰 그림을 지난 시간에도 상승반전에서 제가 큰 그림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한 바구니 한 바구니 안에 모든 걸 담으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씩 담으시면서 이게 어떤 모습의 그림이 연출이 될까라는 것을 머릿속에 인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도 있죠. 말씀드리는 거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항상 패턴 공부를 하시면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또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역 부위자 반등과 하락과 역삼각형 패턴이 나왔을 때 분명히 이거는 반드시 역배열 상태가 나옵니다. 추세가 깨진다는 의미죠. 그게 뭐냐 바로 이동평균 가장 중요하신 거예요.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셔도 돼요. 이동평균선 5일선부터 꺾입니다. 5일선이 이렇게 꺾이면요. 5일선은 뭐예요? 일주일 동안 움직인 거잖아요. 20일 이동평균선은 한 달 동안 움직인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좀 느리게 옵니다. 그 다음에 6일 121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벌써 이미 주가는 캔들은 여기서 있겠죠. 캔들은 캔들은 여기 있을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예측을 할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매수 들어가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5일선 이동평균선의 주가에 안착 캔들의 모습에 안착 은봉이 떨어지든 양봉이 떨어지든 그거는 분할 매수를 원칙을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윗고리와 아랫고리의 지지와 저항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지키시면서 들어가신다고 하면 이런 역별 구간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 솔직히 외람된 말씀이면 3% 5% 정도는 수익 나와요. 진짜로 나와요. 오히려 상승장에서 올라가는 상승장에서 매수를 했는데 더 올라가야 되는데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지금 구간에서 차트가 내려 꽂았어요. 말 그대로 그냥 확 꽂았어요.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 정점에 다다르잖아요. 주가는 바로 뭐다? 회기본능을 한다. 반드시 돌아온다. 그래서 방금 상승패턴에서 원형바닥형이 있죠. 회기본능 완바닥 짚고 살살 올라오는 회기본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다시 올라간다면 여기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가 나오겠어요? 상승반전형인 항아리형 원바닥 짚고 살짝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무조건 주가는 무조건 주가는요. 회기본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빠지면 올라가고 오르면 조정파동이 있는 게 바로 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주식도 하고 해외선물도 같이 이렇게 같이 봐요. 직접 매매를 한다기보다는 계속 봐요. 왜? 방송 출연하면서 우리 친구분들께 더 좋은 종목을 설명을 해드려야 잖아요. 그런데 사실 주변에서 국내 선물이나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요. 종목 보기가 어렵다고 그냥 나 이거 하나만 할래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 분들하고 본다고 하면 가정을 해서 본다고 하면 패턴은 충분히 나와있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시간이 제가 대전에서 올라오는데 한 시간이 저한테 되게 짧아요. 한 시간이 우리 시청자 분들하고 좀 더 유익하게 계속해서 리딩을 해드리면서 되게 좋겠는데 지금은 이제 패턴 복습 구간입니다. 차트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제가 문제까지 하나를 더 만들어 드렸어요.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제 방송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도 제 방송이 계속 있으니까 보시면서 문제는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곳이 지지선입니다. 여기가 어느정도 상승추세가 오면 이거를 가지고 지금 세가지를 말씀드린 패턴을 이 안에 모든 것을 그림이 다 있어요. 이제는 여기가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 지지선을 찾으셨다면 저항선을 찾으세요. 저항선을 저항선을 그래서 저한테 꼭 메시지를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좋은 거를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왜 저항선을 찾으라고 하냐면 매도신호를 모르시는 거예요. 정말 운이 좋게 운이 좋게 매수를 했어요. 너무 싼 가격에 근데 이걸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항상 저항선을 찾아서 그 저항선에서 오일선이 꺾이면서 장대 음봉이 생긴다. 음봉이 딱 생겼을 때는 무조건 뭐가 생긴다? 주가의 하락이 탈 모습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대응 전략 해주시고요. 지지선 주가가 상승했다가 하락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정점에 다다를 때 판단됐을 때 주가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주가의 흐름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흐름이 뭐예요? 회기본능이라는 거죠. 회기본능 성질 이런 게 분명히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가가 영원일 빠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르면 주가는 다시 이렇게 무상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를 한번 보시죠. 주가가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박스건을 이루다가 코로나 때문에 빠졌죠. 이것만 보면 V자예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학습법 V자 반등이죠. 가다보니 초요. 또 N자 파동이 나왔습니다. 또 가다보니 또 N자 파동이 나왔어요. 야 근데 이걸 쫓아가야 돼? 가는 말에 올라탄다는 건 맞지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더 올라가야 돼 더 올라가야 돼 이거보다 오히려 역배열 차트에서 수익 구조를 내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시다라는 거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복습을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V자 반등 나왔죠. 올라가다가 쉬는 구간 쉬는 구간이잖아요. N자 파동 나왔잖아요. 자 벌써 복습을 했습니다. V자와 N자 파동 공부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공부했던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고 하면 하락 삼각화 패턴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고점 72,900원이 바로 존재의 의미 뭐예요? 하락 방향이 시작되는 1차 추세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는 어느 정도 올라 내려가다 보니 방금 지지선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정도의 정점에 다다를 때 근데 하지만 이거는 시청자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느 때가 지지선이 정점이 다다르는 건 몰라요. 그래서 멀리 차트를 보시면서 지켜보십시오. 지지선이 어느 정도 다다르면서 우상향 표시 나왔잖아요. 여기서는 역별 차트가 어느 정도는 구상이 됐는데 그래서 이때는 뭐가 나왔냐? 바로 뭐가 나왔어요. 우상향의 모습이 나왔다. 이런 걸 우리가 좀 찾는다고 하면 역 V자 여기서만 봐도 역 V자예요. 은봉이 떨어지죠. 쭉 빠지죠. 그런데 보세요. 상승 추세가 이렇게 완만히 올라갈 때 다 부딪히잖아요. 이게 바로 지지선이에요. 상승 추세에서는 이 자리가 지지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또 거꾸로 볼까요? 하락 추세가 생겼어요. 저항이잖아요. 크게 보면 상승 추세에서는 지지가 되고 이 자리에 하락 추세에서는 뭐가 돼요? 저항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과 M자와 W자는 무조건 반복 구조다. 꼭 머릿속에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시청자 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고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는 거 지지선이 이 정도면 저항선이 어느 곳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지금 저하고 그동안의 방송을 보신 분들 제가 이제 두 달 8주차가 됐는데 이 공부학습법을 보신 분들이라면 저항선이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나왔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하락 추세 시작에 하락 삼각형에서도 저항대가 보일 테고요. 상승 추세에서도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르면서 지지선이 계속해서 연연을 부딪힐 때는 저항이 어디 구간이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종목에 국한되지 마시고요. 그냥 패턴을 보세요. 패턴을 패턴을 보실 때 하나 팁 드리면 거래량 많은 걸 찾으십시오. 하루에 거래량이 최소 100만 주에서 300만 주 이상의 종목을 움직였던 종목을 찾으시면서 그 차트를 보십시오. 일봉 차트를 그 다음에 주봉을 꼭 체크를 하시고 30분 봉을 꼭 체크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모습에 왜 제가 거래량이 많이 실리는 종목을 찾으라고 하냐면 이렇게 캔들을 많이 흔들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부를 아시겠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V자 역 V자 하락 패턴이 나왔는데 어 보니까 신대가 애들의 투자 비법 김설주 전문가가 딱 보니까 오일선이 꺾이면서 뭐가 나왔어? 은봉이 발생이 됐잖아요. 은봉이. 그리고 역별 차트가 왔는데 지지선을 어느 정도 부딪히니 우상향으로 돌더라. 그런데 여기서 저항선을 뚫지 못하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수익 구조가 2%도 3%도 났으면 그냥 되돌린 구간에서 하락장이 나오던 그것보다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그냥 물량을 다 던지고 나오세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패턴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시간대는 또 공부할 차트를 가지고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3중 천정형과 2중 천정형 3중 천정형과 2중 천정형 그리고 원형 천정형 다 이거를 상승 반전형 패턴을 거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V자 천정형 역 V자죠. 역 V자 천정형 과 하락 삼각 패턴을 공부를 했지만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서 다음 주에는 이 세 가지로 공부를 하되 약 셋박스 건이 뭔지 그것까지 제가 준비를 해서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고 하면 뭐냐면 제가 이 데일리 TV 전문가 분들 중에서는 해외 선물이나 국내 선물 전문가가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 분들께 좀 더 유익하게 해외 선물이나 국내 선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적인 부분을 우리가 지켜본다고 하면 오히려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이 패턴이 굉장히 크게 중요하게 보여지실 거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 3월부터는 저하고 이런 패턴 공부를 좀 하시면서 마무리 좀 하고요. 그리고 선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저하고 많은 연구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도 시작과 동시에 미국의 금리 급등의 충격에 의해서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 하락을 했지만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할 때는 항상 지지선을 하방으로는 열려있어요. 왜? 그동안의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항상 올라온 만큼 밑에 하방도 많이 열려있다. 하락 추세는 많이 열려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기억 속에 꼭 염두를 하시면서 우리 추천하는 분들 꼭 해주시고 특히 환율 꼭 한번 지켜봐주시죠. 환율 정말 중요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코스피 지수는 무조건 빠지게 되어있으니까 그런 부분 꼭 체크해주시고 바라겠습니다. 오늘 편한 주말이 되셔야 되는데 좀 아쉽게도 오늘 지수의 하락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슴을 또 쓸어내던 금요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에도 꼭 성공 투자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고 3일 주까지 또 연휴이잖아요. 마음 좀 편히 쉬시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선물 차트와 패턴 공부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 분들께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 고생하셨고 오늘 금요일 은봉이 크게 나왔던 하루였는데 시청자 분들 오늘 편한 주말 밤 되시고요. 다음 주에 금요일 날 또 찾아뵙는 김선철 전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